Q. 타리스탈 덮밥 근데 밥 진짜 맛있어. 타리스탈 덮밥이랑 불고기 덮밥이 있고 과일이랑 이 빵 진짜 맛있어. 과일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떡해. 여러분 아미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아니 지금 밥 먹다가 이게 무슨 생일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뭔가 더 뜻깊은 것 같고 아미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제가 홍보는 기간. 저희 홍보하면 김선우거든요. 제가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엔진분들 정말 진짜 축하를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진짜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민트야 이거. 민트예요? 심지어. 민트 맛이에요? 색깔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수입 풍선. 그게 제일 예쁘다. 아미 풍선이네. 신기하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오 뭐야 파란 모자. 우와 왜 이렇게 예뻐. 뭐야. 우와. 오. 오. 한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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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이거 약간 꼬리가 생겼네요 이거. 꼬리가 생겼네요. 꼬리가 생겼네요. 꼬리가 생겼네요. 꼬리가 생겼네요. 좋아. N.I.찌간도 처음 봤어. 다 멈쩡이 됐어. 다 멈쩡이 됐어. 봐봐요. 컷. 얘네도 다 멈쩡이 됐어. 이야. 이야. 와. 레전드. 다시 해볼까. 저도 해주세요. 이거 뭐 안 해도 큰데? 이야. 어깨 운동 좀 했나 본데. 대박인데? 이것만 입으면 당신도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어깨 70m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겨울이 뭐예요? 이게 기모야. 기모야. 기모야 이거. 너무 따뜻한데? 허리. 편안히 진짜 편안하게. 이거 저희 주는 거예요. 직접 제작한 거예요. 맞춤 제작. 세상에 7개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아닌가? 약간 두꺼운. 약간 이거 그거 같잖아요? 운동화니까. 착착착착. 3분정도 가볼게요. 딱 잠깐만 해줘야 돼요. 딱게요. 예. 저도 해보고 싶어. 엄청 넓어. 야 너 형 세제 아니야? 저도 해주세요. 너는 원래 넓은데 더 넓으니까 진짜. 아 근데 정원이가 아까 보니까 어깨 진짜 넓더라고요. 엄청 직각이야. 그러니까. 넓긴 한데 직각이야.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 테스트 테스트. 어 얘 조명이 되게. 우와 뭐야. 멋있네. 오. 뭔가 태양 뒤에서 찍은 것 같아. 어. 태양. 예. 이거 형 어떡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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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밤가 더 있잖아. Oh. 푸밤가 더 있잖아? 이거. 이거. 상관없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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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처음 해보는 조명이여가지고 여태까지 안 해본 그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고 신기합니다. 근데 뭔가 부어보여요. 부었나 봐요. 더워서 그런 건데. 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잘 찍고 있고요. 진짜 역시 우리 미키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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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형 이렇게. 뭐야 그거. 에이. 아미. 안녕. 다 같이 똑같은 거 입고 와 한 적은 화보참영전에서 처음이어서 색다른 느낌. 되게 조명이랑 그런 게 되게 너무 멋있게 잘 맞춰주셔가지고 저는 느낌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나오거든요. 역시 아미. 아미 어때요? 예. 아미. 여님도 예쁘게 잘해버튼 라떼이ige여 해외영전에서 방송국으로 인상 IRA 제품의 추천 substituf 이렇게 약간 짱거 같은데? 왜 이렇게 짱거하냐? 귀여웬요! 왜 이렇게 귀여웬냐? 제이 아니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미 토끼래요? 어, 정원. 야, 뭐야 이거? 오, 뭐예요? 어, 저는 개구리인데. 굉장히 귀엽네요. 저 이거 갖고 싶다. 어, 네. 어, 저 노란색이다. 귀엽네요. 야, 뭐야. 너무 많아요. 저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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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예. 2022년 초대장을 받았어요. 우와. 여기 초대장도 있고요. 자, 멤버분들. 저희가 여기가 많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패션쇼인 것 같아요. 스프링 썸머 2022년 2022 패션쇼. 패션쇼. 2022? 네. 어, 형은 뭐예요? 여우야? 나 여우. 어, 여파피. 네. 건든 게 없다. 어, 귀여워. 개구리. 너무 귀엽다. 개구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인형은 귀여워요. 보들보들. 정원이는 뭐야? 네, 예전에 이제 한참 1집 자켓 창을 찍었을 때 여우 같다는, 이렇게 여우 이런, 딱 이런 미국 여우 담았다고 하시는 팬분들 몇 명 계셨는데 이제 아미분들도 저를 뭐 그쪽 많이 담았다고 생각해서 주신 거지 않을까 되게 귀엽네요. 조금 많고. 복시복시라잖아요. 오리는 너구리 같네. 저는 오리 닮았나 봐요, 제가. 귀여운 오리.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귀여워. 귀여워. 날개까지. 그리고 그 위에 상의는. 우린 날 수 있죠. 조금 더 이제 날개가 성장하면 헐헐 날아갈 수 있을까. 이 소 인형을 받았어요. 이거랑. 아 네. 너무 귀여워요. 우리 초대장도 받았습니다. 패션쇼 초대장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미 엠버서드가 이제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SNS에 올라갈 사진이랑 네. 그리고 W코리아에 올라갈 또 영상 같은 거를 찍었습니다. 와. 잘 찍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이 저희만의 저희 엔하이픈만의 아미 호드티를 입고 맞아요. 찍었는데 저희가 아미 엠버서드가 됐다니 네. 되게 놀라운 것 같고 무대에서도 많이 많이 입었던 그 브랜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연관스럽고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애니분들도 이제 항상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또 엠버서드가 아미 엠버서드가 됐는데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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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